저 이제 곧 있으면 부하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녔구나 얘가 왜 가만히 안있고 걸어다니나 했네 10키로알 9개 기대하고 있어요 10키로알 메리프하나 알뜰 메리프하나에요 9개 알부하한다 이쁘다 이쁘다 유튜브 어? 그래요? 여기만 끼우고 가버리는거야 아하하하 여기 알이 아터고여서 너네네 아 쾅 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투 잡으려고 대기 중점 미스틱은 몇 분이신거에요? 달러가 많아서 인수미스틱같이 하고 미스틱같이 하고 저 두개요 그러면 그럴까요? 미스틱방 파주세요 아 네 만들게요 이야 팔게요 아 뭐에요? 올해 구구 방 들어왔습니다 올해 구구 기대되네요 세번째죠? 잠깐만 이거 파팅이 이상한데? 현재 제가 미투가 두개 있는데요 미투는 아무래도 마기라스는 안긴 한데 아마 기압구슬이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물 끼러 가겠습니다 참 넉넉할거에요 지금 부캐는 좀 회복을 해야겠구나 이거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파티 설정은 파티 설정은 얘네를 안했거든요 요렇게 용용으로 바위 얼음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마티를 넣어야 돼요 안되죠 아마 사람은 충분하기 때문에 잡을건데 이제 공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거죠 자 일단은 애들 설정을 이렇게 마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은 좀 해야겠네요 회복하고요 드디어 오랜만이구만 와 짱 떠보세요 아 짱 떠보세요 네 윤장사님 반가워요 깜백포막입니다 이은희님 반가워요 찰리님 반갑습니다 저 제약 6명은 대단히 안 쓰고 지켜보는중인가요? 아 그렇군요 주환식님 반가워요 모아무치다 네 그렇죠 현재까지는 유치가 한 요정도 두개밖에 없었는데 저번에 부캐랑 같이 기침했어요 죄송합니다 11번 좋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이은희님 반가워요 아님 반가워요 자 잡아 봅시다 잡을게요 아 어떤거요 어 아 늦게 남아서 늦어 아 헛 여기가 넓네요 여기가 넓네요 기운이 아니라 합체여 합체여 이중은 회수다 어디서 가봐 사진으로만 볼게요. 마귀랑 같이 데리고 있어요. 마귀 어딨니 마귀 어딨니 더불어택이죠? 타이밍 맞춰서요.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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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맞춰서 때리고 있어요. 마귀 잘 때리고 있어요. 마귀는 역시 마귀를 같이 따올여서 제일 맛있어. 이번에는 이르치 마귀라고 만들어졌고 같이 구하려면 이제 씹히고 먹어놓기는 기억이 안나거든요. 잡아봅시다. 뮤츠를 1회 간만에 했습니다. 정말 개학굴도 있네요. 자 그럼 뮤츠 잡아볼까요? 2, 1, 3. 높은건가 작은건가 모르겠네요. 많이 먹었고요. 머시는 안 좋네요. 9개는 받았습니다. 데미지 볼은 1개. 미스틱 공온도 3. 볼 10개네요. 자 그럼 잡아봅시다. 뮤츠 잡기 도전. 어 잠깐만. 북해 2, 2, 6, 4인데? 북해 왜 이렇게 낮아 이거? 2, 2, 3? 어허어. 무섭기 때문에 제가 확납을 이겼고요. 북해 둘 다. 여기 이상한 사담 좀 되죠? 잠깐만. 북해가 더 높은거 같은데 이거. 어? 뭡니까 여러분? 대책감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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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인바꿈. 홍기님 반가워요. 정기님 반가워요. 홍기님 반가워요. 홍기님 반가워요. 아 개그 날라가고. 아쉽네요. 저 피로 엽.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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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가 아무리 확 높긴 하지만. 대신으로 잡아야죠? 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아. 맞춰놓고. 반항하면. 반항기. 자아. 질풍 노도를 거쳐서. 아이고. 왜 이렇게 멈추지? 큰일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잡혀라. 불안해. 어 잡혔어. 이렇게 해서. 네. 잡았습니다. 얼떨결에 잡아버렸네요. 밀키. 이렇게 해서 밀키 잡았습니다. 근데 별모를 왜 150밖에 안주냐? 버그입니까? 스킬은 졸업인데. 시선 끌고 HP 훌륭해. 그래도 키울겁니다. 얘는 뮤브이거든요. 키우고. 자. 높아 보이죠? 이야 잠깐만. 지금 강화에서 268인데. 지금 부캐권을 얼마나 센거야? 자아. 잠깐만요. 화면이 정지당했어요. 작업을 정지합니다. 잠시만. 포켓몬 껐다 다시 켤게요. 자아. 마페도 찍었고. 하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부캐입니다. 하아. 큰일났다. 잠깐만. 돌을 날렸어. 아 이거 한손은 힘든데. 큰일났다. 잠시만요. 여기 제거 오토바이겠는데 제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주인님. 여기 나 뭐 눌러보니 지금. 여기 호논보가 오세요. 그냥 그레이팅만 받칩시다. 자아. 그레이트 제파신과 그레이트 띄우고요. 잡히라 제발. 대법다. 잡았다. 자. 부캐까지 잡았습니다. 자. 과연. 부캐는. 자. 부캐는 과연 몇일까요. 스킬은 별론데. 경의롭고. 공격력. 식점 최고. 개꿀. 부캐가 완전 좋은거 잡은거 같아요. 공격력. 공격력. 와. 아이러니하네요. 네. 강화 안하고 기다려봐야겠다. 공격력. 이렇게 해서 미츠레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엄투장구 걸을거에요. 잠시만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거 좋은거에요? 응? 64인데. 64. 진짜 좋은거에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봉캐는 2, 1, 3. 64면 거의 98. 2, 2, 2, 3. 네. 네. 64 떴어요. 96%인데. 어. 진짜요? 어. 96%에요? 025다. 025에요. 오. 감사합니다. 어. 그러네요. 감사드립니다. 95% 잡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미츠대박이란거 같죠? 음. 조케가. 아. 영상 녹화하고 있었지? 자. 지금 봐주셨는데 95% 하네요. 표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홍캠고로 하나되는 소름들인가? 비강님 반가워요. 홍캠고로. 알람했는데 안뜸. 아. 그래요? 왜그럴까요? 어. 신기하네. 네. 비강님 반갑습니다. 아니. 나는 오토바이. 제꺼 아닙니다. 네. 제꺼 아니에요. 옆에 있길래 급하게 한겁니다. 아. 아니에요. 저 오토바이 탈줄 모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 있어서 잘 못합니다. 올. 이리님 반갑습니다. 네. 도망가 뮤츠. 뭡니까? 망크님 반갑습니다. 정지훈님 반가워요. 윈스팀님 반갑구요. 천리님 반가워요. 택바라샵. 앙 제이띠. 네. 네. 반가워요. 뮤츠야 위험해 도망가. 네. 뮤츠 잡았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현재 뮤츠 잡은거 보시면요. 일단 이거. 이게 공평이 제일 높은거에요. 89% 이거. 방어가 높은거죠?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이건 잠깐 75% 했는데. 오늘 잡은게. 별로 안 좋은거 같아요. 이거. 이거 한번 당황한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2223인가 그랬어요. 완전 똥이었죠? 큰일내리죠? 이루치. 이루치. 는 개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구요. 이따가. 잘자요. 가볼게요. 뿅. 가보겠습니다. 파비쿨이 좋아요. 아 맞다. 이거 보여드렸는데. 저 이미 이루치 있습니다. 본부께 다 있어요. 마지막. 파. 비. 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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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에헤헤헤. 옛날에 당국대회에서 레이드 하러 왔다가. 이거 잡아 봤었죠? 이루치입니다. 쪼기 굴새. 자. 그럼 여기서 방정할게요. 네. 별거 색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선생님 반가워요. 그럼 여기로 방정하겠습니다. 윈스틴 반가워요. 색다른 포켓몬이네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아깝나요? 색이 다른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정도 있습니다 스토프 보스로라 하이리 더문위자몽 하리모 별 희한한게 다있죠? 전면 이렇지 인어킹 이산씨 이산꽃 또 차냐 그라차냐죠 그리고 카드리뿐 인용도 정말 귀엽죠 신용 어디갔는지 신용 그리고 굴리 피카 그리고 깜깜이 이거는 특히나 속초 딱 한번 갔는데 그때 잡은 겁니다 그 이유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후 유 이